강원랜드 일반 카지노의 운영 재개가 또 연기됐습니다. 강원랜드는 오늘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 아래 내일부터 재개장하려던 카지노 일반 영업장 시범 운영을 다음 달 4일 오전 6시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. 강원랜드는 방역 당국의 대응 수준과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장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.